아 4 컴포넌트 사용에 대해 주의점을 말씀 드렸는데 어 하나 빠뜨린 게 있도록 제가 책에도 써 놨던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 4 제가 빠뜨렸어요 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요 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음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를 만들거나 사용을 하면 여기 보시는 컴포넌트 리스트에 에 저장이 되요 4 그래서 인 모델 가인 모델 이라는 컴포넌트 항목에 내가 사용한 컴포넌트 리스트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 익스팬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면 4 그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어 그 컴포넌트의 종류가 어 다 보이게 되요 4 여기 작은 버튼 눌러서 익스팬드 를 열어주면 이 모델링 안에도 다양한 컴포넌트가 또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의 컴포넌트 구요 그 나무 안에 이 나뭇잎도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요 뭔가 그룹이 그룹 안에 또 여러가지 그룹이 들어 있듯이 컴포넌트 안에도 여러가지 컴포넌트 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고 되어 있는데 이런 컴포넌트 들이 내가 사용을 하면 컴포넌트 리스트에 다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컴포넌트 리스트가 내가 이 보이는 화면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 지웠어요 다 지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꼭 사용하려고 하는 건 이거 하나만 이라고 하더라도 이 리스트에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컴포넌트 리스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 사용하고 싶은 컴포넌트를 여기서 다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자씩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불러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모델링을 쓰지 않는데도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컴포넌트가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는 파일에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건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자동 저장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저장하는 순간순간마다 컴퓨터가 일시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드디스크에다가 컴포넌트를 포함한 전체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나 뭐 여러가지 뭐 순간순간 그 부분에 이제 저장을 하면서 좀 컴퓨터 멈추거나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잘 이걸 몰랐을 때는 왜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지나 그것도 5분에 한 번씩 나중에는 5분 작업하고 컴퓨터가 30초를 저장하는데 쓰면 상당히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생기나 했더니 바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들에서 저장이 어떤 딜레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는 안 쓰면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안 쓸 거고 나중에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너무 여러 가지면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찾게 되죠 다시 찾아서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하다가 안 쓰는 거면 무조건 지워 주시면 좋아요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얘네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컴포넌트 리스트에 보면 아직 남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남아 있냐면 머트레얼 리스트에 인모델 홈 버튼을 누르면 인모델로 들어갑니다 이 머트레얼 리스트에도 머트레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머트레얼이 정말 많다는 거죠 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주는 방법은 먼저 먼저 컴포넌트에 인모델에 가서 인모델에서 우측으로 따라가 보면 작은 디테일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퍼지 언유즈들을 클릭을 해줍니다 퍼지 언유즈들은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를 지워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애들을 정리해 줍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퍼지 언유즈들을 사용하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개와 그리고 그 여자 캐릭터 이거 세 개만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딱 싹 지워지면 머트레얼 리스트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좀 전에는 이 세모 아이콘이 전체 머트레얼에 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머트레얼이 지금 이 세모 아이콘이 없어요 없고 여기 보면은 이 몇 개만 아이콘이 지금 표시가 됐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모 아이콘의 뜻은 뭐냐면 머트레얼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뜻은 여기 안에서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얘네들은 그럼 뭐예요 아까 컴포넌트에 포함되어 있던 머트레얼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머트레얼이에요 그래서 지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워 주려면 역시 우측의 디테일 머트레얼에 가서 똑같이 또 퍼지 언유즈들을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퍼지 언유즈들을 클릭하면 불필요한 머트레얼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로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그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컴포넌트 사용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꼭 정리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야 이후에 자동 저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장 자체 여러분이 마지막에 세이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컴포넌트가 정말 많으면 그만큼 저장도 오래 걸리고 파일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꼭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